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블리 입니다. 제가 오늘은 연어초밥 먹어볼거에요. 어떤 팬분이 연어초밥 먹어달라고 요청해주셔서 연어초밥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잘먹겠습니다. 이번엔 연어초밥을 먹어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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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이렇게 히팅하는 소리는 항상 숨을 참아야해서 안그러면 꽃바람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진짜요 와사비 제가 와사비 좋아하거든요 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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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초밥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요 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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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지금 제가 사실 카메라 만겨 놓은 게 아니고 옆에 이쪽에 핸드폰으로 아쿠나 방송을 켜놨어요. 그래서 팬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부끄럽네요. 계속 먹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에 계신 팬분들 들으시라고 핀마이크도 달았어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잘 안 들린다고 채팅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팬분들을 켜놨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팬분들을 켜놨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팬분들을 켜놨어요. 마요네즈 지금 팬분들이랑 떠들고 있는데,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혼자 촬영할때는 심심하기도 하고, 혼자 몇시간씩 촬영하면 너무 심심했어요. 다음부터 촬영할때, 방송 켜놔야겠다. 이렇게 촬영하는 중간중간에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ASMR 촬영중이라 조용히 해야되거든요. 조금만 조금만 부탁드려요. 이렇게 촬영하면서 딴짓 많이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 근데 지금 12분째 녹화중인데, 정작 쓸거는 한 5분밖에 안나올 것 같기도 하고. 맘 떨어진다. 맘 떨어진다. 그냥場 leuke된다. 맘 떨어진다. 사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많은 점리 해야되고, 정상인묵이 많아서 저희는 까리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좀 까리치지만, 전화 가장 맛있어 먹어도 없었지만, 오늘 새해부림 때문에, 조금씩 안 잡는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새해부림은 정말 좋아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select, 바삭바삭 어떤 팬분이 방금 채팅에다가 ASM을 아직도 포기 안했냐고. 저는 ASM 조회수 안 나와도 안하고 싶을 때까지 계속 갈 거예요. 왜냐면 하고 싶으니까요. 저스트완님 안녕. 이거 생강 이거 가지고 왔는데 소리가 더 크게 날까 보고 먹겠네. 먹어볼까요?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 좋겠어요. 제가 먹으면 좋은 시간을 먹어야겠어요. 이렇게 먹으면 좋은 시간을 먹겠습니다. 맛있다. 되게 맛있다. 오징어 너무 맛있다 이거 제가 먹을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먹잖아요. 근데 아마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이유는 소리가 이쪽에서도 들렀다가 이쪽에서도 들렀다가 아라고 제가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양념장도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어... 다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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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설탕 너무 맛있어 아 밖의 오토바이 여기가 막 지나가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 아 그러다 너무 맛있는데 그래도 덮어버립니다. 시원한 이 흰 엉 제가 사실 오늘 이거 asmr 찍으려고, 연어 이틱 찍으려고 저녁 안먹었거든요. 원래 오늘 엄마랑 둘이 바다 보러 가기로 했었는데, 미세먼지도 너무 심하고 비에 모두 잡혀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하루종일 집에서 뒹굴뒹굴 했는데, 점심도 대충 꿀과 베개로 태우고, 원래 어제부터 다이어트, 그저께부터는 다이어트였는데,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이 안 11시인데, 이 시간에 연어초밥 먹고 있네요. 이번에는 진짜 매운 식감이에요. 최대한 자세히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드라이블맛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럴 드라이블맛이 너무 맛있었어요. 드라이블맛이 너무 맛있어서, 이 시간에 점심을 많이 먹었어요. 오징어 다 먹었어요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자요. 하나의 하나의 하나의